안녕하세요 책 소개 스피치 이명신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책은 박진영 작가님의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나에게 라는 책입니다 박진영 작가님은 자존감과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을 많이 쓰시는 분인데요 예전에 제가 나 지금 이대로 괜찮은 사람 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면서 건강한 자존감과 자기 자신에게 너그러워지는 자기 자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 드렸죠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나에게는 좀 더 전에 쓰신 책이에요 2016년도에 쓰셨는데 존중받지 못한 내 마음을 위한 심리학이라고 해서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유롭고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어요 이 안에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바로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픈만큼 성숙해지는 걸까? 이 문제에는 고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보다 고생을 어떻게 이겨냈는지가 훨씬 중요하게 작용한다 억울함과 외로움 속에서 혼자 몸부림치면 내면의 상처가 쉽게 곪아버린다 고난은 함께일 때 비로소 이길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고난 못지않게 즐거움과 행복이 삶을 확장시킨다 즉 우리의 성장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바바라 프레드릭슨이라는 심리학자가 얘기한 긍정적 정서를 네 가지 자원으로 나눠서 우리의 성장을 돕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지적 자원, 신체적 자원, 사회적 자원, 심리적 자원 이렇게 네 축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를 마주해야 직면을 해야 내가 성장한다 라고 하는데요 직면을 하다 보면 계속 갈 수 있는 힘이 그 에너지가 떨어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긍정적인 정서는 스트레스로 난리가 난 몸과 마음에 안정감을 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성장을 하기 위해서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걸까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여기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부정적인 면도 나를 성장시킬 수 있다 라고 얘기해서 그 부분이 참 좋았어요 긍정적인 정서는 이 스트레스로 난리가 난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 주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호기심, 새로운 가능성, 탐험, 창의 이런 것과도 관련돼서 나를 성장시키고요 그러려면 함께 나누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 스스로도 타인과의 관계로도 위로받고 인정받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혼자 온전히 견디는 건 독해지는 거고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또는 손을 잡아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좀 더 스스로를 챙기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강해지는 거죠 독한 것과 강한 것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? 여러분은 독한 사람이신가요? 강한 사람이신가요? 여러분이 생각하는 강함은 어떤 건가요? 그리고 그 강해지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세요? 요즘에 제가 수용전념치료 액트라는 걸 공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종종 드리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에서 보면 내가 문제를 직면하고 수용하고 성장하는 게 이 꼴 아프지 않거나 행복한 거다 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 이 안에서 되게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심리학에 대해서 관심 있어요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성장하고 아프지 않기 위해서 오는 건데 성장하는 건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 다만 아프지 않다거나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걸 하나 생각하실 수 있어요?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적어도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어떤 걸 피하는 선택은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나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안에서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나다운 선택을 제대로 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거죠 행복과 성장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던 저로서는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더 잘 공부하고 싶어졌다?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누구나 행복하게 살길 원하고 정말 열심히 사는데 목적지에 다다르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? 나를 알고 내 민낯을 안다는 게 정말 유쾌하지만은 않지만 삶을 사는 태도와 방향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렉트에서는 가치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면의 민낯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여러분은 어느 만큼 동의가 되시나요? 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여러분은 어떨한 realtà? 여러분은 또 adop riding 어떤 거예요? 여러분그러운 것이 어떤 거예요?